안녕하세요 최군 입니다 아 오늘 진짜 가을 날씨처럼 바람이 선선하기도 한데 햇살은 아직 뜨겁네요 자 오늘은 어딜 가느냐 저 보시면 좀 오늘 좀 달라져 보이는 게 있죠 오늘 바로 드디어 제가 머리를 올리러 가는 날입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골프 자 각종 스포츠 마다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에서 머리 올린다는 것은 처음 필드를 간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도전시대에도 장가를 가면 머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프를 친지는 지금 한 9개월 8개 정도 됐는데 여러 사장님들 도움으로 처음으로 필드를 가게 됐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그랜드 cc 라고 하는데요 한 5,700m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카트를 타는 게 아니고 이 백만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엄청나게 5,700m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설레고 어디 잠도 잘 못 잤어요 오늘 분명히 못 치긴 하겠지만 최대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좋아 와 여긴 이제 시작작에 매점인데 와 커피 4잔 시켰는데 36,000원이요 야 살인적인다 참갖이나 하니까 희림 드시죠 드디어 저런 치러 갑니다 카트 이게 라인이 있어서 알아서 가는거 같아요 좀 간편하네요 희린도 같이 카트와 같이 가보겠습니다 으 떨려 으으으으으 떨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초록색 중핀 흰색 백핀이에요 첫 시작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쳤는데 뭘 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쳤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팀들이 계속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바로 걸쳐야 돼요 영상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맞았어요 쳤는데 와 정신없어요 여기서 치면 돼요? 여기서 치면 돼요 몇 미터인거에요? 개님 여기 몇 미터 60 아구 아까 저기서 쳐서 홀컵이 여긴데 저의 볼은 여기 왔어요 나이스 야 들어가는거야? 나이스 첫 볼은 이렇게 따블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잘 못찍기 때문에 중간상 한번 찍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빨 아이스 저 빨 이렇게 재미있게 또 다른거 따고 있습니다 꼬깨에 대해서 다음걸로 고우 첫 드라이버 가보겠습니다 네 어 굿샷 굿샷 잘 쳤다고 합니다 아 길다 지금 두번을 치고 있는데 여기 왜 오는지 알겠어요 여기 왜 오는지 알겠어요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안좋을 수가 없어 너무 좋네요 아 아 왜이렇게 타러 내가 25m 교환 아 아 짤보내가 안 나 네. 지금 저희는 이제 4번을 이제 4번을 지금 아킴이 지금 치고 있어서 지금 대기중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뭘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아무도 없고 티도 아까 저희를 버리고 와갖고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확실히 여기는 왜 오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. 정말 재밌네요.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. 자주 와야 될것 같애. 땀솔 가보겠습니다. 세공은 저기 물속에서 수영중입니다. 궁 빼려면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되는데 수영복은 안가져서 세공으로 교체하겠습니다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하 아하 굿샵 원래 방향으로 꽂는 것 같아 아하 아하 이 경치 맛에 오는 것 같아요. 경치 대박이지 않습니까? 대박이죠? 아하 아하 잘못 쳤어 저건가보다 내고 지금 옆에 해저드 물이 있거든요 저를 넘어서 저기로 쳐야돼 볼 여기있네요 저기 보시죠 저기까지 원회합니다 아하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커피가 비싸긴 한데 한번 다시 리필을 해주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비싸긴 한데 지금 라이노까지 쳤는데 되게 힘들어요 지금 8,600볼 정도 걸었는데 아직도 8,000볼을 더 걸어야 돼요 이제 발 쳤으니깐요 아하 완전 체력 사람입니다 아하 그나마 날씨 안 덥고 밤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치러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반 남았어요 고 그래도 재밌어요 두 분이 가셨어요 어이 볼이 없어요 아이씨 이후로 어디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국 공을 못찾고 그냥 중간지점에서 그냥 새공으로 쳤어요 당연히 옹그린 된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그린으로 고 지금 내기가 계속 묻고 더블로 가가 지금 세 번째 돼서 요번판이 아주 큰 판이 됐습니다 아니 저 앞에 우측 앞에 우측 앞에 우측 앞이래요 아 저기 있구나 지금 스코어보다 지금 요번판을 누가 먹냐 가지고 죽음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크게 먹습니다 잘 쳐도 몰라요 잘 뽑아야 됩니다 파3 110m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서 이제 턱이 좀 있네요 저쪽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결국 벙커에서 딱구를 세 번 팠어요 세 번 세 번 겨우 여기 흘려서 양팔에 양팔에 문법 걸렸습니다 아 부셔 부셔 아 아 아 아 카트는 무슨 보는것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잘 따라가요 길 따라서 이렇게 길 따라서 턱 kilometres 펄 꼬ificación 승 cru ack canvas whats że jump 그대로 잡아 살 замет ak phenomenal 가 grade 이거에요? 스릭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예 끝습니다 와 이쪽에 붙였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요 아이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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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라스 GC 처음으로 열린 필드 저게 제가 처음 처음 할게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한번쯤 꼭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요 카트 있는 곳으로요 너무 힘드네요 고수연청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태군 구독 좋아요 눌러요 눌러요 하하하